오늘은 게스트를 모시고 우즈베키스탄을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어때요? 네, 가와이드스 이번에는 우즈베키스탄식 결혼식이 좀 특이해가지고 떨리네요, 살짝 왜 떨리세요? 현지에 유명한 시장을 갈 거예요 오, 좋아요! 이런 거 다 먹을 수 있어요? 염소 대가리 맛있다! 아, 진짜 이쁘다! 이뻐? 아, 나도 유명인인데 나 방귀를 껴야될 것 같아 아, 키세요! 새로운 사람을 보니까, 새롭게 느낀 것 같아서 저여서 더 좋은 거예요 매일 새로운 E&A